이찬원과 연예계를 깜짝 놀라게 한 7가지 비밀을 통해 이찬원이 왜 이토록 특별한지 그리고 이찬원과 탑질 중에서도 독보적인 인기를 누리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이찬원은 트로트 가수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큰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특유의 친근함과 재치로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러브콜을 받으며 출연 중입니다. 특히 KBS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이찬원의 활약이 독보였으며 이로 인해 2023년 KBS 연예 대상에서 수상의 영광을 나눴습니다. 이찬원의 수상은 트로트 가수로서의 위치를 넘어서 만능 인터테이너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이찬원의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활약은 그가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찬원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자연스러운 리액션과 웃음을 유발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점이 대중들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2. 완벽한 무대를 위한 18시간 연습 기록 이찬원은 무대 위에서의 퍼포먼스에도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매 무대에서 완벽한 모습을 선보이기 위해 끊임없이 연습에 매진합니다. 특히 한 번은 18시간 동안 쉬지 않고 연습을 계속하며 자신의 한계를 시험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이찬원의 무대는 언제나 높은 완성도를 자랑하며 팬들 사이에서는 완벽주의자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찬원의 이와 같은 열정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을 넘어 무대 위에서의 모든 요소를 완벽하게 소화하려는 이찬원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이찬원과 무대를 소중히 여기고 팬들을 위해 최고의 공연을 선수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3. 어린 시절 전국 노래자랑에서 최우수상수상 이찬원의 음악적 재능은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습니다. 이찬원은 2008년 불과 초등학생이었을 때 KBS 전국 노래자랑에 출전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일찌감치 가수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수상은 이찬원의 트로트 가수로서의 길을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이찬원의 음악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트로트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졌던 이찬원은 이 경험을 통해 트로트 가수로서의 꿈을 확고히 하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이찬원의 이러한 배경은 그를 더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4. 앨범 선물의 대중적 인기와 음반 판매 기록 이찬원의 첫 번째 정규 앨범 선물은 발매와 동시에 큰 인기를 끌며 음반 판매 기록을 세웠습니다. 선물은 이찬원의 음악적 감성과 영향을 고스란히 담아낸 작품으로 팬들 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트로트의 감성과 현대적인 요소를 적절히 조화시킨 곡들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으며 음원 차트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선물 앨범의 성공은 이찬원이 단순히 예능과 무대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음악적 깊이와 영향도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는 이찬원가 가수로서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5. 첫 싱글 앨범 편의점의 음악방송 1위 이찬원의 첫 싱글 앨범 편의점은 발매 직후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며 음악방송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앨범은 이찬원의 특유의 감성과 목소리를 잘 살린 곡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중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편의점이라는 곡은 이찬원의 독특한 음색과 가사 전달력이 돋보이는 곡으로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찬원이 음악방송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그가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는 이찬원가 음악적으로도 탄탄한 실력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6. 트로트에 대한 방대한 지식과 찬또이키의 별명 이찬원은 트로트에 대한 깊은 애정과 방대한 지식으로도 유명합니다. 이찬원은 트로트에 대해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방송에서 자주 선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찬원은 찬도이키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는데 이는 이찬원이 마치 트로트 백과 사전과 같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이러한 지식은 그가 단순히 트로트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트로트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이찬원과 팬들 사이에서 더 큰 존경을 받는 이유 중 하나이며 트로트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7. 첫 단독 콘서트 찬스 타임의 성공 이찬원의 첫 단독 콘서트 찬스 타임은 그의 인기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자리였습니다. 이 콘서트는 티켓 오픈과 동시에 매진되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으며 이찬원의 다양한 매력을 무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찬원은 콘서트에서 자신의 히트곡은 물론 다양한 장르의 곡들을 선보이며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찬스 타임의 성공은 이찬원이 단순한 아이돌 스타가 아니라 무대 위에서 빛나는 아티스트로서의 잠재력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찬원은 이 콘서트를 통해 자신의 음악적 역량을 마음껏 발휘했으며 팬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이찬원의 특별함 탑7일 중에서 왜 이찬원이 특별한가? 이찬원이 미스터트롯 탑7일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그의 다재다능함과 끊임없는 노력에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능, 음악, 무대 퍼포먼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며 팬들에게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찬원은 항상 겸손한 태도와 상실함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이찬원을 탑7일 중에서도 특히 더 많은 사랑을 받게 하는 이유입니다. 한편 영탁과의 비교 그래서 뭐? 이찬원이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는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탁을 비롯한 다른 탑7일 멤버들이 뒤처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탁 역시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매너 그리고 유쾌한 성격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의 활동은 이찬원과는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합니다. 결국 이찬원과 영탁은 각자의 개성과 매력으로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팬들은 그들이 보여주는 다양한 모습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찬원이 연예계를 깜짝 놀라게 한 7가지 사건들은 그가 얼마나 다재다능한 아티스트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일 뿐 영탁과의 비교를 통해 누가 더 뛰어난지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두 사람 모두 트로트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아티스트로서 각자의 길을 걸으며 더욱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을 종료하기 전 저희가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좋아요, 공유, 댓글을 남겨주세요. 재미있게 보내세요.